안녕하십니까. 2020년 3월 목회자를 위한 39기 통성경 렉처로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, 사모님들을 위한 통성경 지도자 과정입니다.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, 3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총 6일에 걸쳐 통성경 방법론에 따른 성경 전체 스토리와 각 교회에서 통성경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. 통성경 렉처로코스에 오시면 수료하신 여러 교회 목회자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통성경 연구의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며 통덕원의 각종 컨퍼런스와 재교육 프로그램, 통성경 교재 구입의 여러 혜택을 받으실 것입니다. 1차 등록일은 2월 14일입니다. 자세한 문의는 저희 통덕원으로 전화주십시오. 전국의 목회자님들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3월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